네 자, 말씀 먼저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, 내가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완은 오직 유일한 여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, 5절 말씀하네 손, 허리에서 크게 목소리만 시작 예수님, 내가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완은 오직 유일한 여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, 5절 말씀하네 주의 말씀은 내 밤의 길이로 내 길에 비치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밤의 흥이오 내 길에 비치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밤의 흥이오 내 길에 비치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밤의 흥이오 내 길에 비치니라 내 길에 비치니라 이스라엘에 비치니라 이스라엘에 비치니라 우리 하나님 여완은 오직 유일한 여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, 5절 말씀하네 아멘 아멘 아멘